방송인 조세호가 초대받지 않았던 박신혜의 생일파티 비용을 결제한 이유를 공개했다. 19일 유튜브 채널 뜬 뜬 애는 24만 919 미니 핑계고 유재석, 조세호, 박신혜 뜬 뜬 편집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 이날 공개된 미니 핑계고에는 배우 박신혜가 게스트로 출연했다. 유재석은 10여 년 전 박신혜의 생일파티를 언급했다. 그는 조세호에게 박신혜씨 생일파티 때 조세호씨가 와서 결제를 해줬다는데 그거 왜 그랬냐. 10년 전에도 지금도 신혜가 벌이가 더 좋은데 왜 그랬냐라고 물었다. 박신혜는 제 생일 때 엄마 가게에서 이, 홍귀랑 김, 희철 오빠랑 생일파티를 했는데 거기에 세호 오빠가 오신 거다라고 기억했다. 이에 유재석이 세호는 초대를 안 받았잖아. 근데 왜 결제를 한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세호는 희철이한테 전화를 받았다. 신혜 생일인데 오라 그래서 난 초대를 안 받았는데 라고 했는데 오라고 해서 합석을 한 거다. 원리는 희철이랑 끝날 때 따로 보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2차까지 다 같이 논 거다라고 설명했다. 알고 보니 생일자인 박신혜는 술에 취해 일찍 귀가를 했으며 가장 덜 취했던 조세호가 계산서를 받아들게 되어 계산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. 조세호는 점원이랑 눈이 마주쳐서 계산서를 받았는데 약출하자고 할 수도 없지 않나. 크게 마음 먹으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털어놨다. 이를 듣던 유재석은 야 이거 알고 보니 생일자가 튄 거네라며 웃었다. 박신혜는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알고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. 그 일로 친해졌다라고 전했다. 한편 박신혜는 1990년생으로 올해 34세다. 그는 2003년 3월 가수 이승환의 꽃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데뷔했다. 현재 박신혜는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방영을 앞두고 있다. 지옥에서 온 판사는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 강빛나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인간적인 열혈 형사 한다온을 만나 죄인을 처단하며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는 선악공존 사이다 액션 판타지 작품으로 오는 9월 21일 첫 방송된다. 박신혜는 극중에서 서울 중부지방법원 형사 18부 판사인 강빛나 역을 맡는다.